안녕하세요. 김작가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들려 드릴 작품은 책 생각에서 펴낸 반고으 마지막 3년입니다. 고우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가? 정신 이상자, 미치광이 천재, 해바라기, 노란색, 다 맞는 말이다. 고우는 정말 정신 이상자였고 미치광이 천재였다. 그리고 그가 그린 해바라기는 1987년 영국 런던에서 2,500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가격에 팔린 세계적인 영화이다. 또한 작품의 노란빛과 금빛을 많이 사용한 고우는 태양의 화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아는가? 고우가 27살에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고우가 그리고자 한 대상은 말끔한 도시보들이 아닌 동부와 직조공, 광부 같은 노동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정신 이상 증세를 알아채고 먼저 요양원에 입원하길 원했다는 것을. 살아생전 다른 사람이 사간 그의 작품은 붉은 포도밭 단 한 점 뿐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성직자가 되는데 실패한 고우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꼭 선교활동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림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해서인지 고우는 짧은 선교활동 중에 만난 광부들처럼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모델로 삼는 것을 좋아했다. 어쩌면 농부, 광부, 직조공, 선원 등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모델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모델로 삼은 최초의 화가일는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고우는 가장 화려하지 않은 그림 소재들을 가장 화려하게 표현한 화가였다. 고우는 분명 미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에 미쳤고 그림에 미쳤으며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인 농부와 직조공에 미쳤고 눈부신 자연환경에 미쳤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으며 그것들을 화폭에 담기 위해 날마다 그리고 또 그렸다. 며칠 아파서 그림을 못 그리면 그에 대한 벌로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려대던 그였다. 이 책은 고우의 삶을 죽음에서 탄생까지 역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삶과 그 당시 그린 그림을 시작으로 어떻게 고우가 거기까지 가게 됐는가에 대해 거꾸로 되짚어 본 책입니다. 1. 고우의 마지막 길 1890년 7월 29일 새벽 1시 30분경 강렬한 색채와 격렬한 필치를 사용해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었던 핀센트 반 고우가 37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고우는 7월 27일 프랑스 북부의 한마을에서 오베르 시르 우아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가슴에 대고 총을 쐈다. 부상을 입은 고우는 비틀거리며 자신이 머물고 있던 라부 부부의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평소 저녁 식사 시간을 잘 지키는 고우가 시간이 지나도 방에서 내려오지 않자 주인 라부는 2층에 있는 그의 방으로 올라가 봤다. 그런데 그 방 침대 위에 고우가 사지를 벌린 채 누워있었고 침대에는 피가 흥건했다. 라부는 그 즉시 가세에게 연락했다. 가세는 고우가 폴 고갱과 다투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생리미 요양원에서 1년 동안 머문 뒤 오베르 시르 우아주에 온 이후부터 그를 돌봐왔던 의사였다. 고우의 상태를 살펴본 그와 의사 마제라는 총알이 심장과 중요 기관을 빗나갔다는 이유로 안심했다. 수술도 하지 않기로 결정해 고우는 병원으로 옮겨지지도 않았다. 그래도 부상을 입은 고우를 위해 가세가 그의 동생이자 후원자인 태호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고우는 대답해 주지 않았다. 같은 하석집에 머물던 네덜란드 화가 히르스 히으가 가세의 편지를 들고 7월 30일 새벽 파리에서 유명 화랑 매니저로 일하던 태호를 찾아갔다. 한낮에 오베르 시르 우아지의 하석집에 도착한 태호는 형 고우의 얼굴을 보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하지만 상처 부위가 감염되기 시작했고 고우는 숨쉬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태호가 눈물을 보이며 고우의 머리를 안아들자 고우는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30분 뒤 숨을 거두었다. 7월 30일 장례식이 치러졌다. 가세가 교회에서의 연결식을 준비했지만 취소되고 말았다. 오베르 시르 우아지 교구의 신부가 자살한 사람의 장례식은 치를 수 없다고 거절했기 때문이다. 7월의 더위로 숨이 막힐 것만 같던 장례식 날 고우가 파리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에게 물감과 화구를 대주던 화구상 탕기 할아버지 고갱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우가 많이 의지했던 젊은 화가 에밀 베르나르 그리고 솔메이트와도 같았던 평생의 후원자인 동생 태호가 그가 가는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평소 고우의 인간미를 좋아하던 마을 사람들과 그의 평판을 들고 찾아온 사람들도 이 갑작스러운 죽음에 애도를 표했다. 그래도 태호만큼 슬픈 사람은 없었다. 태호는 큰 슬픔에 젖어 한없이 서글프게 울었다. 고우가 죽던 날 태호는 형의 몸에서 편지 한 장을 찾아냈다. 평소 태호와 여동생 빌에게 자주 편지를 썼던 고우였기에 태호는 그 마지막 편지를 조심히 읽어 내려갔다. 편지는 미처다 끝나지도 못한 미완의 상태였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오직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만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동생아, 내가 늘 너에게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할게. 뭔가를 잘 해내려고 부단히 애쓰는 마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진지함으로 말이야. 다시 말하지만 나는 언제나 너를 단순히 그림을 팔은 화랑 매니저 이상으로 생각할 거야. 나의 어떤 그림이 실제로 완성될 때 너는 나를 통해 너 자신의 일정 구실을 감당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몽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그림들이 평온함을 유지하는 거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어찌 보면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순간 내가 너에게 고백해야 하는 전부 또는 적어도 가장 중요한 사실이야. 지금 살아있거나 고인이 된 예술가들의 그림을 거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도는 바로 이 순간의 말이야. 나의 경우를 말하면 나는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그것 때문에 반쯤 미쳐버렸어. 정말이야. 하지만 내가 아는 한 너는 단순히 남의 그림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야. 내가 선자리를 고수하고 진정한 인간성을 지키면서 행동하는 건 아마도 내 선택의 문제이겠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니. 형의 관위에 꽃을 뿌리고 집으로 돌아온 태호는 시간이 갈수록 깊은 상심에 빠졌다.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 빌에게 보낸 편지에서 형의 죽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슬픈 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형 고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예술가인지를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곧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형의 그림을 통해 형을 부활시키고자 했던 태호는 당시 유명 화랑 가운데 하나였던 디롤 1일에서 고우 유작전을 열고자 했다. 그런데 화랑 주인의 아버지가 고우가 미쳐서 자살한 화가라는 이유로 유작전을 열 수 없다고 반대해 무산되고 말았다. 게다가 고갱도 반대하고 나섰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고우와 똑같은 정신상태를 지닌 화가로 볼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고갱에게 상처를 받아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고우는 죽어서도 고갱에게 외면당하고 말았다. 그 사이 어려서부터 허약 체질이었던 태호의 건강 상태는 더 악화되고 있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 증세를 보였으나 점차 정신착랑 증상을 보이더니 별안간 아내와 아들을 죽이려고 덤벼들기까지 했다. 이런 정신착랑 증상은 고우의 그것과 매우 유사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정신병동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매우 유능한 화랑 매니저였던 태호의 이런 증상은 사실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다. 고우와 주고받은 편지 고우와 태호는 18년간 668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다. 고우가 태호에게 이와 관련해 여러 번 걱정의 말을 한 바 했다. 단지 정신없이 흘러가는 화랑일과 결혼생활 등으로 잠재해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고우가 세상을 떠나자 잠재해 있던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우가 떠나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1890년 11월 20일경 태호는 네덜란드 오이트레우트 근처의 정신병동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1891년 1월 25일 결국 형의 뒤를 따라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다. 형보다 더 젊은 나이인 34세의 생을 마감한 것이다. 1914년 그의 화장된 유엔은 오베르 시르 우아즈로 옮겨져 형의 무덤 옆에 안치됐다. 소울메이트와 같았던 고우와 태호 형제는 뒤늦게나마 안도감을 느끼며 편안히 잠들 수 있었을 것이다. 2. 오베르 시르 우아즈에서의 생활 1890년 사망하기 약 2개월 전인 1890년 5월 20일 고우는 파리에서 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전원도시 오베르 시르 우아즈에 도착했다. 파리에서 멀지 않은 데다 경치가 무척 좋아서 샤를 도비니, 카미유 피사로, 폴 세잔, 아르망 기오맨 같은 유명 화가들이 좋은 작품을 많이 남긴 곳이기도 하다. 오베르 시르 우아즈에는 태호가 소개시켜준 의사 가세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질식할 것 같은 생내미 요양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고우는 5월 17일 파리에서 잠깐 태호와 그의 가족을 만나고 단기 할아버지의 화방에서 그림을 감상한 뒤 바로 오베르 시르 우아즈로 향했다. 이곳에서 2개월 반 정도 머물며 가세와 상담을 하고 그림도 열심히 그렸다. 70여 점의 그림을 남겼을 만큼 고우가 마지막 삶을 불태운 곳이다. 오베르 시르 우아즈 역에서 내린 고우는 하루 숙박비가 3.5프랑 하는 라브 부부의 하숙집에 짐을 풀었다. 라브 가족은 정신병력 같은 고우의 과거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고 그의 말과 행동에서 이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고우는 오베르 시르 우아즈에 도착하고 다음 날 가세를 만났다. 가세는 일주일에 두세 번 파리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는 해부학 의사이면서 그 애의 시간은 대부분 집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판화 작업을 하는 아마추어 화가이기도 했다. 특히 인상주의 화가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피사로 세잔을 비롯해 많은 화가들을 집에 초청해 머물도록 배려했다. 고우는 생레미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베르 시르 우아즈에서도 규칙적으로 생활했다. 일찍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그림 도구를 들고 그림을 그리러 나갔다. 1890년 5월 25일 태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우는 오래된 포도밭을 담은 대상 한 점을 갖고 있다. 고 소개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30호 화폭의 그림을 그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분홍색 밤나무들과 흰색 밤나무들이 있는 습작도 한 점씩 갖고 있다고 쓴 그는 사실 상황이 허락한다면 인물화 작업을 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고우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세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그런데 가세에게 상담을 받을 때마다 고우는 그가 가진 미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깜짝 놀라곤 했다. 그 덕에 두 사람은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고우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모델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다. 가세는 흔쾌히 허락했으며 고우는 그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완성된 가세 박사의 초상화는 다른 화가들이 그린 냉정한 모습의 옛 초상화와 달리 마치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해 고우는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로 그렇게 그려야 하는 거야. 냉정한 모습을 지닌 옛 초상화들과 비교하면 오늘날 사람들의 얼굴에 얼마나 많은 표정과 열정이 새겨져 있는지 깨달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초상화를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그림은 모델인 가세가 가장 좋아했다. 그는 고우에게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든다며 자신에게도 똑같은 그림을 한 점 그려달라고 요청했을 정도이다. 고우의 그림을 감상하고 고우와 상담을 하면서 가세는 그의 정신 상태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확신했다. 심지어 태호가 일하는 화랑으로 찾아가 고우가 완전히 회복했으며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까지 했다. 6월 5일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우는 마을 교회를 담은 큰 그림을 갖고 있다고 말한 뒤 뇌 내내 낡은 탑, 묘지를 그린 습작들과 비슷하긴 하지만 색이 더 생생하고 화려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작업은 바로 현대 초상화법이라고 고백했다. 나는 이것을 책을 통해 추구하고 있어. 물론 이것이 나만의 방식은 아닐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그것을 해내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나의 목표야. 한 세기 뒤의 사람들이 나의 초상화들을 보면서 환영같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초상화를 정말 그리고 싶어. 즉, 사진처럼 완전히 닮은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색채에 대한 현대적인 지식과 기호로 여러 감정들을 표현해 인물의 표정과 기품을 부여함으로써 목표에 이를 거야. 6월 8일 일요일 테오와 그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어린아들 빈센트 윌렘 반 고흐가 가세의 초청으로 오베르 시루와지에 왔다. 그들은 가세의 집에서 오찬을 즐겼는데 16살인 가세의 아들 폴과 20살인 딸 마르 그리트도 테오 가족을 용승히 대접했다. 가세는 테오 가족에게 자주 놀러와 자연을 만끽할 것을 권했다. 그날 즐거운 시간을 보낸 테오와 요한나 역시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테오 가족이 돌아간 뒤 고흐는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그는 그림 소재가 될 만한 곳을 찾아 오베르 시루와지 전역을 누비고 다녔고 매우 아름다운 장소가 많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고흐는 풍경을 열심히 그리는 와중에도 인물화에 대한 진념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가세의 초상화를 한 편 더 그리는 것은 물론 그의 딸 마르 그리트를 모델로 인물화를 한 점 더 그렸다. 고흐는 테오에게 보낸 1890년 6월 28일자 편지에서 아주 기분 좋게 그린 인물화야. 그리는데 애를 먹긴 했지만 이라고 말했다. 어느 날 테오에게 무거운 내용의 편지가 도착했다. 아들 빈센트가 무척 아프다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것 같아. 1층으로 옮기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했다. 또한 가족이 들었는데도 월급을 올려주기는커녕 수당도 챙겨주지 않는 화랑을 그만두고 집에서 그림을 거래하는 일을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편지를 읽은 고흐는 파리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고갱의 전시회도 볼 겸 7월 6일 첫 차에 몸을 실었다. 테오의 아들 빈센트는 정말 열이 많이 나고 숨소리가 거칠었다. 테오는 빈센트를 간호하느라 며칠째 화랑에도 나가지 않은 채 기진맥진한 모습이었다. 게다가 집안은 전애 없이 지저분하고 어수선했다. 테오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네덜란드로 갈 생각인 듯 했다. 형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낀 고흐는 잠시 자리를 피해 고갱의 그림을 보고 돌아왔다. 집에 요한나가 있었고 그녀는 빈센트가 우유 때문에 아픈 것이라며 당나귀 젖을 생으로 먹이면 괜찮아진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환하게 웃었다. 집안도 예전처럼 정리가 되어 있었다. 고흐는 테오 집으로 찾아온 몇몇 친구들과 짧게 대화한 뒤 오베르 시르우아지에 있는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기차에 몸을 씻기 전 테오는 그에게 생활비를 예전처럼 줄 수 없으니 아껴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흐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그저 막막했다. 하숙집에 돌아온 다음 날 고흐는 테오에게 편지를 썼다. 라브 가족이 파리에 살다 오베르 시르우아지에 왔는데 파리에서 매일 아프던 아이가 이곳에 온 뒤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졌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곳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작업을 시작했어. 붓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다시피 했지만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에 큰 화폭의 그림 세 점을 더 그렸어 라고 썼다. 며칠 후 테오에게 답장이 왔다. 빈센트가 건강을 되찾았고 네덜란드로 여행을 떠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화랑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 테오의 거치에 따라 자신의 생활이 달라지는 고흐로서는 무척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후원자이자 소울메이트인 테오가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그는 다시 불안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고흐는 가세에게 상담을 받으러 갔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생계에 대한 걱정 등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흐가 거의 회복되었다고 믿고 있던 가세는 자신의 고민과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에만 빠져 있었다. 고흐는 그런 그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고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다. 며칠 뒤 테오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50프랑을 동봉한 편지에는 여행을 잘 다녀왔고 빈센트도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으며 이사는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생계수단인 화랑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그 이후 고흐는 더 심한 불안 증상을 보였다. 7월 23일 고흐는 테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테오가 받은 마지막 편지였다. 그 편지에 자신이 대생을 해둔 그림들을 동봉하고 당장 필요한 양만큼의 물값만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돈을 보내줘서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편지를 보내고 나자 고흐는 더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게다가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불안한 마음을 다잡으려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려고 7월 27일 아침 평상시처럼 식사를 마친 고흐는 황금 밀밭으로 향했다. 하지만 갑자기 비가 내려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언제나처럼 테오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를 마무리 짓지 못한 그는 편지를 윗돌이 주머니에 넣은 뒤 간단히 점심 식사를 했다. 그리고 북쪽 마을을 향해 갔으며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심장에 총을 쐈다. 3. 생레미에서의 생활 1889년부터 1890년 사망하기 약 1년 2개월 전인 1889년 5월 8일 고흐는 아르레서 35킬로 정도 떨어진 생레미의 한 정신병자 요양원에 입원했다. 담당 의사 페이롱 씨와 간호사들 모두 친절했다. 고흐는 태오가 요양원 측에 요청해준 덕에 방 하나는 침실로 다른 방 하나는 작업실로 사용할 수 있었다. 생레미에 온 이후 고흐는 요양원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일단 황폐한 정원을 그리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큰 소나무들과 그 아래 아무렇게나 자라난 기다란 풀들 그리고 여기저기 잡초들이 자란 정원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그리는 것으로 세상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그래서 생레미에서 탄생한 고흐의 그림들에는 대부분 사람이 그려져 있지 않다. 사람을 그려넣은 경우는 밀레, 들라크루와, 렘브란트, 토미의 작품 속에 등장한 인물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다. 요양원 정원이 지루해질 때면 나방을 잡아 죽여서 화폭에 담았고 창밖으로 멀리 내다보이는 언덕과 올리브나무숲 또는 산 중턱에 자리한 밀밭을 그렸다. 며칠이 지난 뒤 의사 페이롱이 정원에 나가 그림을 그려도 좋다고 허락했고 고흐는 정원의 빈 여러 꽃들을 감상하며 그것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고흐에게 생레미는 따뜻하고 화창하며 습작을 하기에 좋은 정경을 지닌 곳이었지만 요양원에 갇혀 있었던 그로서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그래서 태오에게도 별다른 소식을 전해줄 곳이 없는 곳이기도 했다. 다만 그곳의 밀밭과 사이프러스는 고흐에게 그림의 영감이 되는 강렬한 소재였다. 태오에게 보낸 1889년 6월 25일자 편지에서 고흐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머릿속이 온통 사이프러스 생각으로 가득해 해바라기 그림들처럼 사이프러스로 뭔가를 하고 싶을 정도야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내가 바라보는 방식으로 사이프러스를 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야 사이프러스는 마치 이집트의 오벨리스크처럼 아름다운 선과 균형감을 갖추고 있어 그리고 아주 품위 있는 녹색을 띠지 생리미는 맑은 하늘 덕에 언덕 위에 올라서면 먼 곳까지 내려다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돌 땅이 많아 작물 경작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었다. 고흐가 보고 싶어하던 메밀과 유채꽃은 어디에도 없었고 고향에서 흔히 보던 헛간이나 오두막에 잎이 낀 지붕도 없었다. 올리브 나무들이 자라는 아주 아름다운 들판과 빨리 익어가는 밀 그리고 푸른 하늘이 없었다면 고흐는 생리미에서의 생활에 좀 더 빨리 실증을 느꼈을 것이다. 건강을 조금 회복한 고흐는 아르레에 있는 친구들이 그리워졌다. 베이롱이 간병인과 함께 간다는 조건 하에서 애출을 허락했고 7월 7일 고흐는 아르레에 도착했다. 아르레에 있을 때 기거하던 하숙집의 주인인 진우 아주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고흐가 정신이상 증상을 보일 때 그를 마을에서 내보내달라고 청원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거의 석 달 만의 만남에 고흐는 무척 기뻐했지만 그림 몇 점을 정리하고 하루 만에 생리미로 돌아와야 했다. 생리미로 돌아온 후 고흐는 심한 발작과 우울증세를 보였다. 또다시 정신착란을 일으켰으며 사물들이 두세개로 보이기까지 했다. 베이롱은 태호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흐가 분명 우려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 고흐 말한 뒤 이제 더는 희망이나 용기를 가질 수 없을 것 같다. 우리가 하는 일이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라며 절망의 목소리를 냈다. 고흐는 그림을 그리는 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모든 일에 혼란스러워했고 어떤 일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일에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으며 베이롱에게도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최선의 치료 방법이므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9월 초 고흐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그림을 그리다가 피곤해지면 틈틈이 편지를 썼다. 그는 창 밖으로 내다보이는 한창 경작 중인 노란색 그루터기 밭 갈아엎은 보라색 흙과 노란색 그루터기 밭대기들이 있는 먼 거리의 언덕을 화폭에 담았다. 그리고 다른 모델을 구할 수 없어 자화상을 두 점 그리기 시작했다. 특히 발작이 나기 며칠 전에 시작한 추수하는 사람들을 그리는 작업에도 매달렸는데 그는 주어진 과업을 완성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호한 인물에게서 죽음의 이미지를 봤어 라고 고백하면서 하지만 이 죽음은 죽음도 슬프지 않아 태양이 세상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인 대낮에 닥치는 일이니까 라고 말했다. 굳은 날씨가 이어질 때는 다른 작가의 작품들을 모사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인물화 작업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모델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우는 요점을 포착해 단순화하는 방법은 인물을 연구함으로써 배울 수 있다고 믿었으며 태호가 보내준 다른 화가들의 작품들을 기쁜 마음으로 보사했다. 그는 이 작업을 통해 진짜 예술 작품을 감상하지 못해 가라앉았던 마음이 원기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특히 밀레의 대상들을 채색화로 옮기는 작업은 모사라기보다 또 다른 언어로의 번역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했다. 인물화를 그릴 수 없었던 고우는 요양원의 정원과 창밖으로 보이는 올리브나무에 매료됐다. 강한 개성을 지는 올리브나무들의 매력을 포착하려고 안간힘을 쓸 정도였다. 생리미의 아름다운 가을날 노랗게 물든 잎들 온통 자주색과 붉은색으로 변해가는 포도밭 풍경에도 연신 감탄했다. 생리미의 더 많은 포도밭이 없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몸이라 그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그리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몹시 한탄했다. 1889년 9월 28일 태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올리브나무들은 간혹 은색을 띄긴 하지만 금방 푸른색, 녹색, 청동색이 되고 땅 위에서는 흰색으로 변해 땅은 노란색, 분홍색, 보라색, 주황색에서부터 칙칙하고 붉은 황토색까지 다양한 색을 지니고 있지.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맞는 일이라고 봐. 금색과 은색에 완전히 빠진 채 일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거든. 언젠가는 이런 색들로 개인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해바라기의 노란 색조들처럼 말이야. 이번 가을에 이런 그림을 좀 그리면 좋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서 내가 가능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종종 못할 때가 있어. 나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해줘. 정말 인내심이 필요할 때거든. 제18회 렉행전이 벨기에 브리세라서 열렸는데 고우를 비롯해 고갱, 베르나르, 피사로, 앙리드, 툴루즈, 로트레크, 폴 시냐크 등이 초청을 받았다. 고우와 관련해서는 태호가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했는데 그 덕에 고우의 작품들은 가장 좋은 위치인 입구 맞은편에 전시됐고 반응도 좋았다. 그 전시에서 고우의 작품을 혹평한 한 화가에게 자유분방하고 타열질인 로트레크가 결투를 신청했을 정도였다. 그리고 안나 보우라는 사람이 고우의 작품 붉은 포도밭을 400프랑에 사갔다. 이는 고우가 그린 700여 장의 그림 가운데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팔린 작품이었다. 1890년 메루키르드 프랑스 잡지 1월호에 알베르 오리에라는 평론가가 고우 작품에 대한 평론을 실었다. 네덜란드가 아닌 프랑스 파리의 주요 미술 잡지에 장문에 평론이 실린 것이다. 내용도 단순 논평이 아니라 고우를 속속들이 분석한 것으로 고우를 자연과 더불어 살며 팔레트에서 기쁨을 창조하는 위대한 예술가라고 평가했다.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마치 용광로에서 녹아내리는 현란한 보석 같은 용액을 화판에 부어낸 아돌프 뽕티셀리의 그것보다 화려하고 더 완벽하다고 평했다. 고우는 이 기쁜 소식을 아르레에 있는 진우 아주머니에게 전하고 싶었다. 그것도 직접. 하지만 페이롱은 예박을 허락하지 않았고 여름때부터 간병인이 동행한다는 조건 하에서 아르레에 다녀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처럼 생래미 요양원으로 돌아온 뒤 고우는 또다시 심한 환각 증세와 발작 증세를 보였다. 5월 16일 고우는 드디어 생래미 요양원에서 나와 파리로 향했다. 생래미에 온 지 1년 정도 만에 그곳에서 벗어나고 파리를 떠난 지 2년 3개월 만에 다시 파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고우는 기차역에 마중 나온 태호와 함께 아파트로 갔다. 요한나는 생각보다 건강하고 밝은 혈색을 보이는 고우를 보고 적잖이 놀랐다. 당시 태호 집은 고우의 작품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온통 그의 그림으로 덮여 있었다. 고우가 태호에게 보낸 작품들이 대부분 집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파리에 도착한 날 고우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머물러 있었다. 다음 날 태호와 함께 화구상인 탕기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탕기 할아버지의 화방에도 고우의 그림이 가득했다. 태호의 집에 더는 놓아둘 곳이 없자 그의 화방과 창고에 그림을 옮겨 놓았던 것이다. 고우의 재능을 누구보다 아꼈던 탕기 할아버지는 파리에 돌아온 고우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 다음 날에는 파리에 있는 여러 화랑들을 돌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화가들의 그림을 실컷 감상했다. 하지만 크고 번잡한 도시 파리에서 고우는 단 사흘 만에 지쳐버렸다. 그래서 바로 오베르 시루와즈로 향했다. 4. 아르레서의 생활 1888년부터 1889년 5월 1일 고우는 라마르틴 2번지에 있는 사람들이 노란집이라고 부르는 건물의 일부를 빌려서 화실로 쓰기로 하고 그 근처 진우 부부가 운영하는 하숙집으로 이사를 했다. 노란집은 1842년 아르레 철도망 연결을 위한 법령 결정에 대해 토론을 벌였던 장소로 외부는 노란색 내부는 흰색으로 칠해진 햇빛이 잘 드는 건물이었다. 고우는 이곳의 일부를 월세 15프랑에 사용하기로 했다. 노란집으로 이사하기 전 먼저 침대를 마련해야 했는데 가구 상점에서는 그에게 애상을 주려하지 않았다. 결국 태호에게서 돈이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얼마 뒤 태호가 보내준 돈과 치안판사가 카렐 주인에게 되돌려주라고 판정에 받은 12프랑으로 노란집에 침대와 테이블 각 한 개 의자 두 개를 들여놓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꾸려나갔다. 새로 옮긴 하숙집 주인인 진호 아주머니는 무척 친절하고 자상해 고우는 그림을 그리는데 집중할 수 있었다. 고우는 노란색과 보라색 꽃들이 가득한 작은 마을 아르레 전원 풍경에 감탄했다. 마치 일본풍의 꿈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풍경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소재가 무척 아름다워 오히려 작품을 구상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고백했을 정도이다. 고갱은 풍 타방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태호에게 그림을 보내며 도움을 받는 처지였다. 파리에서 고갱을 만나고 난 후부터 그의 개성을 좋아하게 된 고우는 화가 공동체를 계획하면서 고갱에게 아르로우라고 편지를 썼다. 혼자보다 둘이 지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괜찮고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더 유익하리라고 설득했던 것이다. 고갱은 선뜻 제의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그 즉시 답장을 보내오지 않았다. 고우는 고갱의 답장을 기다리면서 아르래 풍경을 화폭에 담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다음은 1888년 5월 26일 태호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늘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건 그림에 대한 욕구 때문이야. 붓으로 직접 그리든 펜 같은 다른 도구를 사용하든 마음 속에 아쉬움이 남아 본질적인 것은 과장하고 평범한 것은 희미하게 두려고 노력하고 있지. 5월 30일 고우는 새로운 그림 소재를 찾아 잠시 여행을 떠났다. 좀 더 강한 의지로 조금은 과장된 형태의 구성을 시도하고 싶었던 그는 규모가 큰 그림을 그릴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가까운 어천으로 향했다. 고우는 1888년 9월 24일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 자신이 늙고 추하고 병들고 가난해질수록 오히려 반짝이고 활기 넘치는 잘 정돈된 색채를 만들어내서 안가품하고 싶어. 보석 상인들도 마찬가지야. 그들이 아직 보석을 어떻게 배열해야 할지 모른다면 보석도 추하게 보일 뿐이야. 실제로 그림에서 다양한 색채 배치는 어찌 보면 보석을 배열하고 의상을 디자인하는 것과 비슷할지도 몰라. 10월 23일 드디어 고갱이 아르레 도착했다. 고우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야외 작업을 며칠째 했음에도 고갱의 방을 청소했다. 검은 기차가 웅개구름 같은 연기를 뿜으며 알을 역에 섰고 건강한 모습의 고갱이 기차에서 내렸다. 둘은 1년 만에 재해한 것에 반가워하며 진우 아주머니의 카페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고우를 통해 고갱의 자화상을 봤던 진우 아주머니는 고갱을 한눈에 알아봤다. 고우는 고갱과 식사하면서 그동안의 해포를 풀고 노란집의 베르나르 신야크도브를 계획이라면서 화가 공동체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다. 고갱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열정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고갱이 아르레 도착한 이후 두 사람의 생활을 이끈 사람은 주로 고갱이었다. 고갱은 캔버스를 준비하고 요리도 직접 했으며 서랍이 달린 옷장 같은 살림살이도 사들였다. 그리고 고갱이 아르레 온 첫날 두 사람은 사창가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이후에도 자주 갔는데 고우는 그런 고갱을 지켜보며 야망보다 피와 성적 욕망이 우세하다고 표현했다. 그래도 두 사람은 함께 생활하며 끊임없이 작업하고 토론했다. 고갱이 아르레 오고 한 달이 거의 지날 무렵 두 사람 사이에는 불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작품에 대한 토론이 과열되어 난폭한 마찰을 빚었던 것이다. 내성적이고 사색적인 고우와 달리 매우 적극적이고 야수 같은 정렬의 소유자인 고갱은 아르레서의 생활에도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고우에게는 경제적, 정신적 지원자인 태호와의 관계도 고민거리였다. 당시 태호는 열애 중인 요한나와 곧 결혼할 예정이었다. 태호가 결혼해 가정을 꾸리면 아무래도 관계가 예전같지 않을 테고 특히 경제적 지원을 받는 일이 어려워질 것 같았기 때문에 고우의 머릿속은 무척 혼란스러웠다. 안 그래도 태호의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죄책감을 안고 있었던 터라 그의 고민은 더 깊어갔다. 고갱은 작품도 몇 점 판매한 상태라 아르를 떠날 생각이었고 고우는 자신에게 참을 수 없는 고독을 안겨줄 것이 뻔한 고갱과의 이별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다. 1888년 12월 23일 고우가 태호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고민이 담겨 있다. 고갱은 이 멋진 도시 아르를에 대해 실망한 것 같아. 우리가 작업을 하는 이 자그마한 노란 집과 특히 내게 실망하고 있는 듯해 실제로 이곳엔 우리 두 사람이 극복해야 할 몇 가지 중대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 하지만 이 난관들은 다른 어디에 있다기보다 우리 자신 안에 있지. 1888년 12월 23일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에서 고갱은 고우에게 이제 아르를 떠날 생각이며 싸우는 일 없이 각자의 길을 가자고 말한 뒤 바람을 쐬려고 집을 따섰다. 그리고 홀로 마을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면도칼을 손에 든 고우가 그에게 달려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고우는 우뚝 멈춰 섰고 노란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고갱은 호텔에 묵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 노란 집으로 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고우는 손에 들고 있던 면도칼로 자신의 오른쪽 귀를 잘랐다. 그리고 그 귀를 흰 종이에 곱게 싼 뒤 창녀 라셀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라셀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자 고우는 조심히 다뤄라고 말하며 귀를 싼 흰 종이를 그녀의 손에 건네준 뒤 노란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경찰은 자신의 침대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고우를 발견했다. 마을에는 고우가 자살하려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침에 이 소식을 들은 고갱은 곧바로 파리로 떠나며 태호에게 전보를 보냈다. 고우는 아를 시립병원에 입원했다. 1889년 1월 7일 약 2주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고우는 노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 주변을 대충 정리하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고갱은 옆에 없었고 태호는 결혼해 가정을 꾸릴 예정이며 가장 친했던 롤렌 가족도 아르를 떠나 마루세유로 간다고 하니 고우에게는 더더욱 그림밖에 남는 것이 없었다. 게다가 퇴원해서 보니 잔고가 바닥나 있었다. 고갱과의 생활로 지출이 많았던 것도 한 원인이었다. 고우는 기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 혼자 생활하는 데 무리가 있을 정도였다. 이에 살래 신부는 태호에게 생내미에 있는 정신병자 외양원을 소개해 주었다. 5월 8일 고우는 생내미에 있는 생폴부솔 정신병자 외양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1년 반 전 아를 역에 내렸을 때 꾸었던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다.